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기 산 밑에 저 끝에서 끝까지 아파트가 다 들어선데요. 도로 넓히고 직선화하고 있고 논두렁받두렁에 도로계획선이 있어가지고 보상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이유는 우리가 소액투자라던가 또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토지가격이 집가가 상승하면 매각차익을 누릴 수 있는데 안에 여기 대표님 계신데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설득을 해가지고 물건 괜찮은 것도 하나 얻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 환지투자 2주 상담 환지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대표님이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데 환지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도 같고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제가 시간을 자꾸 뺏는 거 아닌가요? 여기 혹시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신도시가 처음 이제 동의서 받을 때 왔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로가에 이렇게 큰 부동산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이제 아파트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신도시가 나오죠. 네. 지역 분석을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뭐 소액도 있고 중액 고액도 다 있는데요. 네. 네. 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경매물건 나오면은 경기 북북 쪽에 제가 항상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린 데가 GTX 신호선 덕정역이에요. 뒤쪽에도 경매물건 많이 나왔었는데 1호선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덕정역 말고 덕계역 이쪽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옥정 신도시도 제가 많이 염벗했어요. 7호선 이제 들어온다. 7호선이 향후에 포천까지 간다. 신도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인공 랜드3 중계법인 길대표님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위치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것 좀 살벌하면서도 멋있는데 참고적으로 육군 소련까지 하신 아주 간부 출신이어서 딱 좋습니다. 오늘 브리핑해 주실 때는 어딜까요?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과 서로 나누시면 돼요. 이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3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이 옥정과 회천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왼쪽이 이제 간암리, 광석리, 오산리, 가업리가 있는 백석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가업리가 있는 백석 신도시입니다. 제가 비유를 할 때 양주잖아요. 술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양주가 비싼데. 지나 발렌타인 30년산인 조니워커 블루 택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적어도 로얄 살루트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아직 현재는 캡틴 큐? 캡틴 큐? 이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캡틴 큐 원석이네 원석. 이거는 썸싱 스페셜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평가 돼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발렌타인 30년보다 더 유명해질 거의 10배도 가능하다고 10배? 확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도 답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 계획서는 잡힌 거예요. 네. 도로 계획서는 다 돼 있고요. 아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게 복지리 구간은 이미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구간이 남아있는 건 아직 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곧 조만간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것들은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 계신 곳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신도시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있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위치입니다.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쭉 해서 동두천까지 동두천까지 갔다가 연천까지 연간이 됐고요. GTX 신호선도 덕정적에서 동두천까지 간다고 또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철도는 그렇게 가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쪽 양주 쪽에 국회의원이 주소교송부에 계신 분이라 이번에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쪽에 지하철 3호선을 끌어오겠다. 3호선? 연심대 구파발 쪽에서 삼송 지축 지나가지고 넘어오면 장흥으로 해서 오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가 막힌 게 뭐냐면 서울 양주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하나는 송추IC로 나가고 하나는 녹양분기점을 기증으로 동두간선도로로 나가는 고속도로 계획이 있어요. 서울 연천고속도로도 원래 있었는데 계획상은 있지만 그거는 아직 설계 단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양주 서울고속도로가 2029년 목표로 개통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가시화 돼 있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양주 포천간이 있는 제2위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현재 여기까지는 개통이 된 거고요. 24년 12월 개통 목표로 해서 양주 파주간고속도로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톨게이트들이 나오잖아요. 서울 양주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은연아이씨나 이런 데에서 분기점이 나와요.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밑에 있는 1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 거고요. 저쪽에 서울 문상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오는 고속도로가 하나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물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데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저 위에 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금 이 위쪽들은 공장 창조 부지로 인해서 토지가가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2, 3배 이상 다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장 토지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보시면 지역적으로 알겠지만 도락산, 불곡산을 경계로 동서가 나뉘는데 그러네요. 이쪽에 아무리 집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은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요. 이로 보시려면 등산 한번 하고 가야지. 직선하는 도로가 이렇게 뒤로 뚫리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직적으로 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쪽들이 이제 광석리 광석택지 개발 예정지 LH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주 백석신 도시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아마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일산 식사지구 이후에 가장 큰 곳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환지와 보상 이런 거에 차이점하고 투자할 때 포인트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도시개발이 된다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수용 방식은 토지를 매각할 때 그 당시의 가격으로 감정가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을 되게 싸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냐면요. 환지 방식은 나중에 땅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을 잃지가 않아요. 토지주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대토라고 해서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데 헌집죽게 새집다오처럼 헌땅죽게 새 땅다오 그냥 산을 다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상하수도 전기 다 들어오게 만드는 땅이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거기에 도로도 들어오고 그런데 심지어 신도시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엄청 많이 뛰겠죠. 대신에 면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무상을 받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집을 지어도 되고 정리제한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치 환지라고 해서 아파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권리 과잉만큼. 그렇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부동산에서는 어떠한 매물을 소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토지주들이 은근히 상속 받으신 분들도 많아서 대형 평수의 토지를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토지주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큰 땅덩어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어차피 환지 방식은 큰 규모가 필요가 없어요. 200평에서 300평 정도면 딱 적당하거든요. 현재 평당가는 대략. 사실은 환지 방식은 이 주변 땅을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요 이거는. 특히나 여기는 생산묵지에 농업진흥구역이나 이런 데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안쪽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가 다 주가주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어서 종상향을 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한 200만 원 선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혹시라도 도로에 밭 쪽 접혀 있는 것들은 등장이라도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 국지에 따라 다 틀려요. 물량은 많이 있나요? 물량은 70% 이상이 GS건설 수요이다 보니까 30% 정도가 개인 땅이라서 그걸 거래할 수가 있는 건데 그중에 또 내놓는 토지주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브리핑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트남에서도 연락이 오거든요. 온 김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괜찮은 물건 하나만 주시고 가야 해도 희망을 갖지 않을까 괜찮은 거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 받은 건데 단골한테만 먼저 주기로 약속을 받는데 제가 단골이에요, 단골. 토지 투자가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고 잘 모르고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묶여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도 이제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을 하는 공장들이 좀 있거든요. 공장이랑 또 주택이 있는 것들을 임대 수요가 괜찮아요, 여기가. 그래서 가격을 조금 싸게 깎아서 대신에 매매가격에서 임대료를 빼주는 거죠. 어차피 도시개발 할 때까지는 살게 해주고. 아, 도시개발 지정지예요? 그렇죠. 구역지정 아니니까 환지 방식으로 환지 보상을 받는 곳이죠. 환지 보상은 대략한 언제 받는 거예요? 환지 보상은 이제 재개발하고 똑같아서 관리처분인가, 환지 처분인가가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금액은 뛰겠죠, 아무래도.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간하고 관리, 환지 처분 인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거의 2회씩 뛰거든요.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계신 거예요? 공장 및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장, 주택을 주인이 직접. 네, 네. 매매가 얼마예요? OO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인이 철거하기 전까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를 그냥 매매가격에서 파격적으로 빼주는 거죠. 범위하는 기간 동안 매매가에서 임대료를 3개 처리한다.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장금을 기간에 나눠서 뭐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끊어서 주든지. 좀 최장 기간 대략. 나갈 때까지니까 이제 2주 전까지니까 뭐 한 7, 8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자동차 활부네요. 아파트 청약하듯이 중도금 무이자 1차, 2차, 3차, 4차 하듯이. 그러면 소액으로 하실 분들도 자본회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공장을 하다 보니까 철거가 되면 안 되니 다른 곳으로 빨리 이전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해서 다른 두 곳에 공장을 좀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좀 팔고 싶다라고 의사를 내비치셨죠. 토지만 300평이 넘죠. 거기는 공장 용지라서 굉장히 토지 맞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길대표님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이제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경기도 이제 북부에 있는 양주 백석 신도시인데요. 직접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양주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발품으로 토지 공부를 하시면 돈이 보입니다. 언제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가는 오늘의 경매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길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